마태복음 7장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마치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5장부터 시작된 산상설교를 마치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 특별히 세 가지 주제가 등장을 해요 첫째는 조분문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3절을 보시면 조분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들은 또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에 대한 주제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앉아 제자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유명한 산상설교가 맞춰지는 그런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다뤄야 될 것인가 다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태는 다를지라도 이 세 가지 주제가 사실 다 연결 고리가 있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결국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밖에 하나가 빠져도 자동차가 옳게 굴러가지 않듯이 이 중에 하나의 설명이 빠져도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에 대한 의도가 드러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 내에 이 세 가지 주제를 간단 간단하게라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을 좀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대비됩니까? 멸망과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선 멸망과 생명이라는 극단의 주제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최종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멸망과 생명이라는 극단의 주제를 이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셔서 그 첫 번째 주제로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언어적 해석이 먼저 전제되어야 돼요 좁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이런 해석적 과제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좁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의 용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에레미야서 30장 7절을 볼까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무슨 때죠? 환란의 때 크로노스 또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단어가 두 번 거푸 강조가 됩니다 바로 오늘 스테노스라는 좁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어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좁다라는 말과 환란이라는 말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청중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즉 이 길을 제자들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되고 복을 받고 다 병이 났고 이렇게 평탄하고 탄탄하고 넓은 길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 예상이 되고 공고한 일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게 돼 있다 그 얘기를 전제로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 3주에 걸쳐서 특세를 했어요 참 감격스러운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가슴이 뭉클하고 짜냈던 이야기 하나가 뭐냐 하면 6개월 만에 작심을 하고 그것도 새신자인데 교회를 못 나오다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특세를 기점으로 나왔던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의 신변보호상 어느 곳에 근무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직장은 공공성을 요구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귀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 나갔다가 전점이라도 되면 교회도 그렇지만 직장이 폐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매이다 보니까 더더욱 엄중한 잣대로 일터에서 출근을, 교회를 출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꾹꾹 눌러 참다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교회에서 특세를 한다 그러니 너무 현장 예배에 참석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작정을 하고 새벽에 6개월 만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또 보고 싶었던 친구들도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린다는 그 감격 때문에 로비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랬대요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청년들 현장의 삶이 참 이렇게 녹록치 않겠구나 아마 이 시간에도 그런 비슷한 정황 때문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형제자매들이 지금도 일터에서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더 부딪혀요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간단치 않은 문제인가 여기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삶의 제자도는 그렇게 꽃길과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결단을 요구해야 되고 포기를 요구해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놓을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끝까지 버텨내야 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단 말이죠 그게 이제 좁다라는 의미예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환란, 곤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35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좀 띄워 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에 환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표현들을 전부 묶어서 좁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의 과제가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문이에요 문이 뭐예요? 우리 문에 대한 해석은 성경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직역을 해놓은 성경이 있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뭐라? 문이라 문은 그러니까 누구를 말한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 하였느니라 구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뭐니? 문이니? 그러니까 좁은 문 할 때는 무슨 뜻이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는 결국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정확히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돈은 이렇게 어렵고 곤고하고 힘든 일들이 예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혼돈 상황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기에 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예견해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사도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선지자 한 명이 직전에 한 집에서 퍼포먼스로 가죽띠를 풀어서 보여주죠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체포가 되고 묶일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환란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보금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조금 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런 선포로 결국 그 길로 올라가서 그런 보금을 전하고 또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제자의 도를 걷기로 작정한 자기 사람들에게 미리 설명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두 종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마태는 특별히 구약적 배경에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구약에서 포도나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전체 속에서 포도나무와 특별히 무화과나무를 어떤 개념에서 통념적으로 받아들였는가를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과 선지자의 글이 하나 있죠 우리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역시 포도,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죠 2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상품, 최고의 양질의 포도나무를 심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슨 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 이거는 농부가 원하지 않던 포도예요 3절을 볼까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판단하라 다음 절, 4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를 원했어요 그런데 맺어진 건 들포도예요 이건 농부가 심었을 때 기대하던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5절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뒷밟히게 할 것이오 다음 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소스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7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무슨 족속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에요 또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포도나무를 얘기하겠죠 그건 누구라?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극상품을 심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하면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의 실체가 뭔가 봤더니 포학 그리고 공의를 버리고 곤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가 아니라 성경 기자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열매로 너희들 정체를 우리가 알아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엉터리 썩은 열매를 맺은 걸로 봐서 그 나무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나무가 아니다 이 뜻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열매를 그래서 우리 좋은 열매 맺어줍시다 이 말이 아니고 맺어진 열매라는 결과물을 보니까 너희들은 가짜구나 이게 들통이 났다 그 말이에요 들통이 났다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거짓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지난주 우리가 같이 보았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개, 돼지는 누구인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의 개념으로는 이방인들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개, 돼지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이 개, 돼지가 아니고 진짜 개와 돼지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전혀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자와 같은 외식하는 자 그들이 개와 돼지 취급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같은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인 줄 알았어요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알았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은 것 보니까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아, 너희 가짜였구나 이게 얼마나 몸서리치는 무서운 지적입니까?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기도 해요 아, 믿음 좋아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인 날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누가 진짜였고 누가 가짜 나무였는지 뭘로 할 수 있었다고요? 열매로 알아챘다고요 이거를 자꾸 우리는 어떻게 끌고 가냐면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어야 된다 행위로 자꾸 끌고 가요 왜? 여기 행위라는 말이 이제부터 무지하게 강조됩니다 그래서 속아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뭔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뭔데 그것을 행해야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계속 종말적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보십시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도 우리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말도 하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같이 보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역사도 일으켰고 사람도 몰고 다니고 사람도 잘 모으고 자기들도 속은 거예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이런 역사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다 뭐 가짜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서리빨처럼 냉엄합니다 23절을 보세요 그때의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를 행하는 자들아? 불법 불법 이제부터 이 불법이 무언가를 정의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결국 이 불법이 무언가를 정의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주제예요 세 번째 주제를 좀 보십시다 그러므로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계속 행함이 강조가 되죠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자 이제 본문 설명은 거의 다 됐어요 불법이 뭔지 아세요? 불법이라는 것은 기초를 어디 위에 쌓은 집인가 기초 싸움이에요 반석 위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생에는 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냉엄하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불법 그럼 이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는 모든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삶은 다 뭐라는 거죠? 불법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은 뭐예요? 진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요 여기서 행함이 계속 강조되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신앙적으로도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이런 행함을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은 본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게 설명의 초점이 아니고 어디 위에 그 집을 짓는가가 이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어디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주초를 반석 위에 그런데 이 주초는 보이는 겁니까? 잘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여요 아직 겉으로는 잘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든든한 반석 위에 지금 인생의 집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잘 드러나질 않아요 문제는 그런데 언제 드러나냐면 최종적인 날에 이렇게 드러나요 자 오늘처럼 비바람이 불어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 집의 외관을 튼튼한 재료로 멋지게 짓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기초를 어디에 놓았는가 기초를 어디에 놓았는가 최종적인 날에 비바람이 불 때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모래 위에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집을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행하지 않는 사람도 집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다 지었어요? 모래 위에다가 그건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의 정의가 달라요 우리하고 행한 사람은 집을 어디다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다 지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최종적 심판의 날의 기시록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기시록 19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19장 저하고 좀 교독을 하면서 설명을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최종적인 날에 벌어질 일인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다음 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과 우리와 혼인잔치가 벌어질 최종적인 결혼식을 기시록에서 그려내고 있는데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몇 번 합니까? 두 번 하죠 처음에 하는 결혼식을 정원식이라고 해요 이거는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제 신랑이 자기 변호인격인 대리인과 신부 집에 와서 여기에서 정원식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신부예요 신부라는 말은 눈패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여기서 정원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정원식을 한 겁니다 이건 법적인 부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은 합방을 하지 못해요 육체적으로 관계를 갖지 못해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남겨둔 채 한마디를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1년 후 그대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내 반드시 그대를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타고 뽀얀 먼지 속으로 언덕을 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돌아가서 신랑은 뭐하죠? 이 신부를 데려다가 살 처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후회는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왜 돌아오는 날을 얘기 안 해 줄까요? 그날은 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감독 아래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짓는데 대략 유대인들의 집구조를 감안할 때 1년 정도를 걸립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아버지 감독 밑에서 일꾼들과 함께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뚝딱뚝딱 거리면서 열심히 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호출을 합니다 예, 나 좀 보자 예, 아버님 그만하면 됐다 오늘 저녁 당장 내 아내 집으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느라 그 결정은 아버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결정권은 내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이 어느 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 1년쯤 걸려요 그러면 신부는 이제 자기 집에 남아서 1년 후 어느 날 나를 데리고 올 신랑 집안의 가풍을 위해서 준비를 해요 신랑이 경상도 남자랬지 그러면 저 음식이 짤 거야 그리고 어떤 음식을 좋아한댔지 이런 걸 다 미리 정보를 공부해 가면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다른 남자하고 주고받았던 SNS 다 삭제하고 또 페북 계정 탈퇴하고 사진 다 지우고 주고받았던 편지 다 찍고 불태우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가서 신부를 데려다 살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최종적인 결혼식은 히든데이라고 해서 7일간을 신랑 집에서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게시록에 나오는 결혼식은 두 번째 결혼식이에요 이제 혼인기약이 이르렀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가 귀내라는 표현을 썼어요 눈패 신부가 아니에요 이미 정원을 통해서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내라고 표현을 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다음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라? 옳은 뭐라? 행실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디카이오마하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 법령을 포고하다 선포하다 말하자면 포고령 어떤 법적인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건 법적인 포고령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대는 깨끗하여졌소라고 선언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또는 의롭게 되었다 인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절에서 뭐라 그러는가를 잘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말은 그 은총의 옷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가서 보니까 전부 멸류관을 쓰고 갔는데 어린 양 앞에 서니까 내 모든 인생과 삶의 공로가 그 어린 양의 공로였다는 사실 앞에 멸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하죠? 어린 양 앞에 던져요 어린 양 앞에 내놓은 이거 쓰고 있는 게 부끄럽단 말이에요 내 공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공로가 없더라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의 대가였구나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위는 반드시 누구를 기초로 서 있어야 됩니까? 이 피 흘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공로의 기초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요즘 어줍지 않게 행위구원 난자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도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성경을 고쾌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그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그 집 문 앞에 가서 밤새 서 있어야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하니까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밤도 셀 수 있는 거지 그래야만 그 여인을 사랑하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금을 어떻게 이때까지 익숙하게 배웠는가 하면 보금을 율법으로 받아 배웠어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선교를 가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잠이 와? 어떻게 잠이 와요? 시편 기자의 그 절절한 고백을 기억 못해요? 야경이 깊기 전에 내가 깨었나이다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누군가 가슴 쩌릿하게 사랑이 불이 붙었는데 보고 싶으면 어떻게 잠이 와? 보고 싶은데 밤새도록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내일 만나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일어나서 한번 또 입어봤다가 옷 다 골라놓고 만나서 첫 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 뒤척이고 설레다가 뿌옇게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잠이 와? 그러니까 단물 새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잠을 못 자도 졸음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선교를 가는 거고 그게 맞는 거죠 선교를 가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가능하면 저는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자기가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과의 가슴 점이는 뜨끈한 어떤 내면의 부딪힘이 일어나면 하지 말라 그래도 부귀 영화 다 내려놓고 그 사랑하는 일을 따라서 외딴 섬에라도 밀림에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 떠난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모자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동기는 사랑해서 하는가 이 질문을 늘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사랑해서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설교를 끝내면서 왜 이 주추 얘기를 하는가? 주추 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여 아버지의 뜻대로 해나는 자라고 했는가 참된 행위는 뭡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일 수 있는 자입니다 가장 최고의 지고한 지혜가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나 하나가 있어도 그 하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것이다 제가 특세 기간 중에 작은 책 하나인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특별히 이 책은 좀 소중한 게 이 노학자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자신도 부딪혀 놓은 의문들을 시편에 담아 담담이 기록한 짧은 책인데 이분이 뒤 챕터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77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혼란한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 문제에 몰입하기가 쉽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잊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자기 문제에만 몰입하는 나르시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변과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홍해 앞에 백성들이 자기 상황에 집중했을 때 밤새 울부짖는 통곡과 아우성과 원망밖에 터뜨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백성들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요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놀랍게도 그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던 붉은 강 홍해 밑에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전혀 누구의 수치나 논리이나 누구의 상상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마른 땅 세일을 준비하셨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자기 문제에 몰두하지 말고 제가 그 글을 읽다가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어느 누구도 분석에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세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이 어떤 흑암과 혼란이 우리를 뒤엎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또 한 주간도 집중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틀림없이 예언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세일을 준비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